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부정선거 사건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3.15 부정사건은 한국인들에게 선거만은 부정이 있어선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인상을 심어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1960년 8월 18일 날 정치 깡패로서 3.15 부정선거를 도왔던 이정재 씨가 법정서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사형선거를 언도받는 장면입니다. 사형선거가 내려지는 바로 그 순간에 뒷줄에 앉아있던 부인이 오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정재에 대한 사형집행은 이더메인 1961년 10월 19일에 집행되었습니다. 그 밖의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1961년 12월 21일 사형선거를 받은 한희석과 유자강을 무기징역으로 가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임화수 또 다른 정치깡패와 함께 사형을 확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주 구하기가 어려운 귀한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교수행이 집행되기 이전에 최후 진술을 위해서 서대문 형무소의 사형장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내무부 장관 최인규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교수행이 집행된 이후에 검진을 위해서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그야말로 3.15 부정선거에 가장 중요한 기획을 맡았던 인물로 손에 꼽힙니다. 그는 1919년생으로서 연희전문을 졸업했고 뉴욕대에서 1949년에 학사학위를 받았던 그 당시로서는 엘리트 중에 아주 특별한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1959년 3월 이기붕의 추천으로 내무부 장관에 임명되었고 3.15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인 그런 인물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행을 확정 처분한 바로 그날 최인규와 임하수, 이강학, 경무대 발표사건의 책임자인 광영주에 대한 사형을 서울형무소에서 교수행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1961년도 9월 20일자 경향신문은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28명의 피고인에 대한 언도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판결문은 그 당시에 분위기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망이 자유단과 악랄한 부정을 저질렀고 1.15 3.15 선거에서 당선될 가망이 없게 되자 영구집권에 급급한 나머지 전국기관과 전국공무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며 특히 최인규 피고인은 전국경찰국장에게 사활 40% 사전투표 등 부정선거의 4대 원칙을 지시함에 있어서 법은 나중이고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을 테니 우선 이승만과 이기붕을 반드시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런 내용이 당시에 분위기를 아주 생생하게 전합니다. 당시에 사형과 언도 내용을 보면 최인규 44세입니다. 내무부 장관 사형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치안국장이 있던 이강확 씨는 39살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무기진역으로 가명되고 4년 만에 석방되게 됩니다. 훗날 사업가로 성공했고 대영곽 빌딩을 빌어서 고려정권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곽영주입니다. 36살입니다. 경무대의 경찰서장으로 4.19 혁명 당시에 발포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사형 집행을 끝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 밖의 임화수 정치깡패도 1961년도에 교수행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희석 54세는 사형이 선고됐지만 1963년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게 됩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는 결국 4.19 의거로 연결됐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자유당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에게 대단히 강력한 인상과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부정선거만은 절대로 해소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방송을 마치기 전에 두 사람의 운명을 새겨보는 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인들이 판검사를 맡은 혁명재판소에서는 경무대 앞 발표 명령자는 곽영주이고 서울시내 1원의 발표 명령자는 홍진기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것이 1961년 9월 31일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혁명재판소 상소심에서 바뀌게 됩니다. 곽영주는 원심대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홍진기는 무기진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결정된 시점이 1961년도 12월 19일입니다. 곽영주 씨는 이틀 뒤에 서대문 행무소에서 교수행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홍진기 씨는 1963년 12월 16일 행집행정지로 석방됐고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씨의 사돈이었던 홍진기 씨는 중앙일보 해장 등을 지내다가 1986년에 별시했습니다. 운명이 완전히 갈린 그런 사례입니다. 3.15 부정선거 사건은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새겨봐야 될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제이미 님입니다. 5월 14일 날 사기쳤다. 미배인 교수 2차 보고서 결론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정당입니다. 보수 정당으로 절대 지지할 수 없습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제이미 님의 댓글입니다. 정당이란 것이 결국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함께 모인 일종의 단체, 결사체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당신들이 지키려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자기 이익을 지키고 자기 폐근이익을 지키는 데 더 주안점을 들은 사람은 없는가? 라는 그런 질문도 함께 던지고 싶습니다. 이번 개표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대응 방법이나 미래한국당의 대응 방법은 정말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재선거라도 치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으로서는 제대로 된 자유우파 정당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뭔가 대체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에 선거결과도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잃어버린 표를 찾아달라는 그런 절규나 한숨이나 한탄이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깡그리 무시하는 한국의 이른바 보수정당이라고 불리는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보수정당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내려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이민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을 확장하실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통해서도 자기개발에 대한 지식과 사례를 축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승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